호비 형이 셀카를 하나 보냈는데 나중에 눈빛이 남자가 됐어 나도 가야 되는데 멋지게 갔다 오겠습니다 저도 약간 나중에 좀 때가 되면 이제 머리를 자르는 것보다 점점 이렇게 짧게 잘라가지고 미사하게 계속 자르는 거예요 푹 잘라 여러분들 눈치를 못 치고 있다가 어? 언제 이렇게 머리가 짧아지지? 언제 머리가 다 밀렸지? 언제 그렇게 해보라고